다음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충북 도민과 모든 체육인과 함께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정형은 전국회 개회장과 함께하는 제9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집에서 열광을 선언합니다. 열아남을 선언합니다. 시청북이 준비한 김재인의 기록을 선언합니다. 이제 강은 부모님의 강은 부모님의 강은 부모님의 강은 주요. 대부분의 강은 부모님의 강은 부모님의 강은 부모님의 강은 부모님의 강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주요. 감사합니다.